단순한 허리 통증이나 생리통인 건지 골반 정맥류가 원인인지 헛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골반 정맥류의 자가진단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성적으로 오래 지속된 아랫배와 골반 통증, 어디라고 콕 집어 말하기 힘든 신체 하부의 불편감을 겪고 계신 여성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골반 정맥류는 복잡한 골반의 해부학적 구조상 증상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과 더더욱 간별이 어렵습니다. 단순한 허리 통증이나 생리통인 건지 골반 정맥류가 원인인지 헛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 방문 전에 골반 정맥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6개월 이상 지속된 하복부와 골반 통증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특히 생리나 배란과 관련되어서 악화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생리기간이 불규칙하거나 생리량이 많은 것 또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와 더불어 배변과 배뇨의 곤란이 동반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든지 야간에 소변이 마려워서 빈번하게 깬다든지 여전한 잔뇨감이 느껴지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압박하면 변비나 소화불량 더부룩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반 증상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골반 정맥류 역시 정맥류 질환 중 하나로 신체의 하부에 혈류가 정체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와 매우 유사한 증상, 즉 다리가 무겁고 굽고 격렬이 나타나는 등의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잦은 질념과 방광염이 생깁니다. 그 외에도 두통, 만성피로감, 불면증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교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가지 증상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골반 정맥류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 골반 통증을 앓는 환자의 대부분은 비뇨기과, 산부인과, 그리고 신경외과 등의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골반 통증이나 비뇨 생식기 문제, 그리고 다리의 무거움 등에서 거산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하나하나 개개의 질환을 보기에 앞서서 골반 전체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순환이 좋아지는 것은 입산 전체를 바라보는 일과도 같습니다. 더불어 골반 정맥류는 정맥류 질환이기 때문에 혈관을 보는 병원에서 진료를 보시는 것이 큰 숲을 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골반 정맥류 치료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한결 편안한 삶을 사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성맥병원 장지희랑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